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7월 6일자 기사인데요. 트럼프 귀환 땐 핵협의 그룹 후퇴, 한국 핵 무장론 다시 고개 드나? 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핵안보 확대 논의 수면 위로, 북한 러 밀착 행보, 미국 대선 맞물려 재부상, 러 기술 이전 땐 북한 핵 보유 수준 고도화, 한미 북핵 대응 2023년도 핵협의 그룹 창설, 바이든 한반도 확장 억제 수준 높아, 자평, 트럼프 재선 때 제도적 억제 정책 무의로, 러시아하고 북한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한국 공격에 가담하겠다는 소리인데, 트럼프 재선 때 제도적 억제 정책 무의로, 측근들 한국 자체 핵 무장론 배제 못해 언급, 미국 조약, 비확산 지지 경고, 현실화 한계, 아시아판 나토 집단 방위 체제에 대한 제시라는 기사입니다. 브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조약을 맺은 뒤, 한국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조회에서는 한국 핵안보 확대와 관련된 논의들이 다시 오가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는 워싱턴 선언을 한미 간에 체결하면서 일부 잠잠해졌던 논쟁들이다. 러시아와 북한이 안보와 관련해 상호 개입을 공식화하고 러시아 무기와 탄약 제공의 대가로 북한에 고급 핵미사일 기술을 제공한다면, 북한의 핵 보유 수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으로 접어든다. 한반도 안보 문제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셈이 된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고화된 제도적 확장 억제를 뒤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와 맞물려 한국 핵안보의 논의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다. 지금 한반도가 위험해요. 한국의 핵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는 것을 대안으로 워싱턴 조야에서는 한미 간 NCG를 유지하는, 발전하는 방안 매 집단 방위 체제에 대한 요구가 나온다. 차석자와 김차석은 기고문에서 북러 관계 심화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적절한 대응은 미국, 일본, 한국, 필리핀이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태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공동의 집단 방위 체제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것도 나쁘진 않죠.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 창설 주장이다. 이 경우 감 등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고 이를 아시아 동맹국들이 공유하는 나토식의 핵공유가 실현될 수 있다. 다만 김용욱 소장은 이 경우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의 최대 관심사는 대만 해업의 위기와 중국의 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우선 관심사인 북핵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은 지금도 공공연히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과의 핵 공유에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해 일본어 NCG 참여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일본이 한국과 핵전략 기획을 공동으로 하는 데 대한 우려와 반감이 국내 정치권과 외교가에서 제기된 바 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한국은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둘러싸고 있는 중, 러, 북은 모두 핵보유국입니다. 우리 한국이 바로 가장 가까이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한국의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맞대어 있어요. 이들은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 공산주의고 공격적인 그런 나라죠. 미국은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은 얼토당토 안한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의 거품 상승에 이제 우리 한국 국민이나 정부도 지쳤어요. 다섯 회식을 인사한다니 트럼프 이런 허풍 이런 식으로 시달린 한국 정부는 이제 용병에 지나지 않은 주한미군은 언제까지 우리가 혈맹이라고 미국 전쟁에 한국 젊은이들 가서 피 흘려서 싸워주고 그래야 됐냐. 베트남 전쟁이나 중동 전쟁에 다 한국이 미국군하고 한국군이 다 싸웠어요. 거기서 피 흘리고. 그러면 혈맹이고 동맹이지요. 어떻게 용병 처리를 합니까. 한국은 중러 북과 공산화가 되든지 아니면 핵무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다 우리가 냉전체제에 그냥 북한 공산주의로 가는 길하고 한국이 살아남는 방법은 아니면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핵을 보유해서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북러 동맹은 한국의 핵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불안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후 나토 가입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렇지만 나토는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핵 보유는 가장 피로불가결한 일이죠. 먼저 선제되어야 될 일이죠. 나토보다도 더 먼저 선제되어야 될 일이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그 이전에 한국 핵을 보유하고 있어야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나서 한국 핵 보유가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하는 상태에서 핵을 보유하고 나서 주한미군이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7월 6일자 기사 트럼프 귀환된 핵협의 그룹 후퇴 한국 핵 보장은 다시 고개 드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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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